자 안녕하십니까 각통영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어저께 여러분들 시험 보셨죠?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거 안 하는 주인데 이제 메가스터디 수능 영어 강사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됐어. 그래서 앞으로 그냥 모의고사 볼 때마다 다 하려고 3월, 4월, 7월 남들 안 하는 모의고사 10월달까지 전부 다 하려고 생각 중이니까요. 여러분도 이제 학평 해설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나 메가스터디에 오셔가지고 평가원은 어차피 다른 선생님들도 다 하실 거니까 학평 해설까지 저는 전부 다 하려고 하니까 한 번씩 놀러와서 얼굴 구경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문풀 할 때 저는 최대한 실전 스타일로 하려고요. 실전 스타일로 할 거라서 이렇게 중간에 제가 해석 안 하고 패스하는 문장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유튜브나 온라인 찾아보면 전문장 해설을 해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제가 새롭게 학평 해설판에 뛰어들면서 전체 지문을 다 해설하는 거는 저는 약간 시간 아깝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최대한 실전 사고의 흐름에 맞춰서 이제 진짜 이제 수험생들 중에서 완성된 수험생들이 보통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이렇게 실전적 풀이법을 최대한 전수를 해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패스하는 문장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Q&A 게시판에 이해 안 가는 문장들은 독해 질문을 하시면 제가 해설 관련해 가지고는 거기서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어떤 문제 한번 볼게요. 제가 29번에서부터 40번까지 총 12문제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보면요. 어떤 문제 당연한 얘기인데 어떤 문제 앞에서부터 보면은 말도 안 돼요.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문장 간 유기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중간부터 쬐고 들어가서 해석을 하셔도 충분해. 네. 그래서 보통은 중간부터 쬐고 들어가서 해석을 할 때요. 3번, 4번, 5번, 2번, 1번 순서로 가시거나 아니면 2번, 3번, 4번, 5번, 1번 순서대로 가셔도 좋아요. 어떤 문제는 드물게 2번 정답이 있어. 근데 이게 보통은 이렇게 본문 안에 1, 2, 3, 4, 5번이 순서대로 박혀있는 경우는 웬만하면 3, 4, 5번에 정답이 있는 경향이 높죠. 이거 여러분도 제가 캐스트 찍어가지고 여러 번 얘기해드렸죠. 출제자가 정답 선지 빨리 주기 싫어서 이렇게 보통 한다고 했는데 어법 유형이 어렵다 보니까 보통은 2번에 주는 경우가 드물게 있어서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2, 3, 4, 5, 1. 그리고 나는 뭐 아니면 도다. 난 인생이 약간 뭐 아니면 도다. 극단적으로 가실 분들은 3, 4, 5, 2, 1인데 뭐 부끄럽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부끄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3, 4, 5, 2, 1입니다. 그래서 저는 3번부터 들어가면요. 어댑팅 투어 뉴 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친숙하지 않은 어떤 문화에 어댑팅, 적응하는 것이에요. 어댑팅 투 하면은 뭐 뭐에 적응하기. 어댑트 투 하면 뭐 뭐에 적응하다 그런 말이니까. 동명사 주어야. 동명사 주어는 then 그러면 그 이후에 정도의 부사고. 패스하세요. 쌍컴마가 이렇게 있으면 앞에 컴마에서 뒤에 컴마, 뒤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넘기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문화, 익숙치 않은 어떤 문화, 이런 것들에 적응하는 것은 is, 무엇 무엇이다 라고 뒤에 내용이 이어지잖아. 뭐가 문제야. 동명사 주어. 그리고 동사. 그리고 more than survival. 어떤 생존 이상의 것이다. 생존 이상의 의미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겠죠. 그럼 이거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 그냥 동명사 주어야 동사에다가 ing 붙여가지고 명사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문제 없죠? 오케이. 패스. 그리고 이제 4번 들어간 문제 한번 볼게요. The process. 그 과정 자체는 does not require. 요구하지 않는다. that er을. 그러면 요구하지 않아. 과정은 선생님은 이렇게 스키마 레퍼런스를 살짝살짝해 어려운 추상문장 같은 경우는 요구하지 않는데 무엇을 요구하지 않을까라고 봤더니 we abandon.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거야. 우리의 그 이전에 우리가 그 이전에 갖고 있었던 어떤 개성, 특성 이런 것들 또는 문화 같은 것들을 포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대. 그래서 굳이 포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 포기 안 해도 된다는 거야. 뭐에 대해서 포기를 안 해도 되느냐. 이전의 개성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은 문화 같은 것들을. 사실은 이거는 내용 파악이 관계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스키마 레퍼런스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항상 스키마 타이징을 해서 푸는 게 습관이 돼서 근데 머리가 웅성웅성한 게 싫어. 그래가지고 보통은 잘 적어놔요. 아하. 기존의 어떤 특성을 그대로 갖고 가도 된다는 얘기구나. 근데 이런 기존의 특성 같은 것들은 위치. 관계대명사로 받았나 보구나. 관계대명사로 문법이 나오면요. 그 뒤에 뭐가 생략됐는지를 보셔야 돼요. 관계대명사는 원래 뒷문장에서 명사 상당 어귀 자체가 하나 생략이 되면서 앞으로 뭔가 치환이 돼서 나오는 거잖아. 관계대명사는. 그러다 보니까 뒷문장에서 주어가 됐든지 보어가 됐든지 목적어가 됐든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됐든지 뭐 가끔씩은 막 이렇게 소유격 한정사 같은 것들이 생략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찌 되었건 간에 뒤에서 거의 대부분은 명사가 생략된단 말이야. 근데 가만히 봤더니 We were born. 우리는 태어났다. 어? 잠깐. 생략된 명사가 없는데. 그죠? 우리는 태어났어요. 어? 근데 우리는 어떠어떠한 특성을 안고 또는 어떠어떠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 이런 말을 하고 싶다면 이런 말을 하고 싶다면 원래는 Be born into라는 표현을 써줘야 돼요. 전치사를 하나 굳이 달아서 전치사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들을 뒤에 딱 붙여줘야 됩니다.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의 목적어가 이런 경우에는 부사구로써 작용을 하게 되죠. 어디어디에서 무엇무엇을 타고 난 상태로 We were born. 태어났다. 라는 말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좀 그래. 본인투라는 말을 수거를 알면 좋은데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걸 정확하게 답으로 고치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We were born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뭔가 생략된 명사 같은 것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관계된 명사로 적절한 표현이다 아니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깔끔하게 정답은 오예! 4번!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실전식 풀이에요. 그러면은 전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정답까지 도달할 때까지 정확하게 두 문장 읽고 깨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건 운이 좋았던 경우지 재수 없으면 내가 3, 4, 5, 읽고 2번에 가서 답이 걸려있으면은 와! 내 문장 해석하고 답을 찾을 수도 있는 거겠지. 그렇긴 한데 확률이에요. 어차피 게임은 확률인데 저는 그래서 3, 4, 5, 2, 1 순서대로 보통 간다고 했잖아요. 이 순서대로 갔을 때 이거는 잘 걸려서 두 번째 문장만의 정답이 바로 탁 떨어지니까 실전이면 여기서 30초 그러면은 1분 가까이 세이브 이 문제에 할당된 점수가 시간이 보통 1분 37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하고 패스하고 넘어가 버리면 돼요. 명확하다면. 오케이? 근데 이게 이게 어법 문제니까 질문 나올까 봐 문법 사항도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이거는 뭐 빙잉 업로티드 자체가 주어야. 그렇죠? 뽑히는 것. 뿌리째 뽑히는 것. 그리고 이거는 동사. 주어에 해당하는 동사. 추상명사 나왔으니까 brings. 단수 취급해서 3인칭. 단수 취급해서 S 붙여줬습니다. 문제 될 거 없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uniquely. 유독 독특하게 privileged라는 과거 분사는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줬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문제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rather. 오히려 it compares us. 그것이 우리에게 강요를 한다는 거야. 발견하도록.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건데 우리 자신을 우리가 발견하도록 했기 때문에 어때요? 제기대명사가 여기는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us.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ourselves 라는 표현을 파인드의 목적으로 받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 행위자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쓰는 명사를 제기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깔끔하게 4번이 되겠다. 그거죠. 오케이? 좋습니다.